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사천억 부자 김승우 회장님이 말하는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 입니다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요 여러분들 자기개발서 좀 보시면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말을 믿으시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억 부자 김승우 회장의 좌우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 라는 말인데요 서양 철학에서 이 개념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트럭자 헤라이 클레이 토스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시대부터 나왔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어떤 얘기를 했냐 인간의 성격은 그의 운명이다 인간의 성격은 그의 운명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통합된 영적 운동인 신사구 운동 이 신사구 운동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요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뭐 시크릿이 이제 이 신사구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터니 로빈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이 개발서 작가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영향력의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상상력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죠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삶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금일 혹은 미래일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특정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과 신념이 현실의 인식과 경험을 만들며 특정 상황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속 하고 있는 말은 뭐죠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그게 뭐 현실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믿지 않는다? 이러면은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아무 마인드나 같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 결과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뭐 어려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이 내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김승호 회장님은요 생각이 세상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해서 현실 안에 다양한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사건과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정확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가 나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기에 부자가 되는 방식을 찾고 그에 걸맞은 공부와 노력을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부자가 되는 방법들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뭐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기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복권? 그게 내가 당첨되겠어? 난 당첨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 때문에 복권을 사지 않죠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당첨될 수도 있겠다 난 꼭 당첨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당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복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결국 1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복권 말씀드렸지만 역시 부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부자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혹은 나중에 올지도 모르는 부자 되는 기회 모든 기회들을 다 스스로 발로 차버리게 됩니다 그럼 부자가 될 수 없게 되겠죠 기회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찾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훌륭한 배우자, 육체적 건강, 풍요로운 삶, 정신적 독립,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모든 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실체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현실의 씨앗이다 이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이 결국에는 내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오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부자가 되는 길들, 돈을 벌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야 무슨 또 그런 얘기 하고 있냐 이게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걸 또 흘려들으시겠죠 그러면 내 삶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연이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아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걸 길을 잡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다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거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다 속물이야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속물인 여자만 만나게 됩니다 나는 살을 뺄 수 없어라고 말하면 절대 살을 뺄 수 없습니다 말이라도 나는 할 거야, 난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말하면요 현실 감각이 있고 자신이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 나 그거 아는데 현실가 안 돼 뭐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고? 그런 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뭔가 그 사람 똑똑해 보이고 뭔가 자신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뭔가 판단을 내려주는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김승우 회장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딱 얘기합니다 똑똑한 바보일 뿐이다 이 세상을 이겨낸 모든 사람들은 그런 비관론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허무 맥락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난 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바꿨고 자신의 삶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바보가 된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안 나오든 내가 빚이 엄청나게 많든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나는 대학을 못 나왔지만 백만장자가 될 거다 나는 못생겼지만 엄청나게 매력적인 이성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김승우 회장님이죠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꿈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꿈이 뭡니까? 왜냐하면 그 무엇이, 그 꿈이 그 사람의 최종, 크기 그 사람이 하려는 사업의 크기라든지 목적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무 생각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모두 현실이 된다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중요성을 아시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 할 수 있죠 멋있는 사람 될 거야 퇴 수 있죠 나 연봉 1억이 될 거야 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안 믿는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다고 해서 내가 무슨 1억을 벌어 내가 무슨 다이어트를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말과 생각이 곧 여러분들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교훈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성장 읽기 영상을 통해서 제가 사장학개론에 나온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인생을 바꿀 두 번째 기회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으세요 믿으면 바뀝니다 이 두 번째 기회도 놓쳐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결국 아무거나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도 이게 뭐야 에이 똑같은 얘기 또 또 시상한 얘기 또 하고 있네 넘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똑같다 근데 속는 셈 치고라도 좋습니다 속는 셈 치고라도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나는 1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나는 연봉 1억이 될 거야 나는 월 천만 원 벌 거야 이런 말들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 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